안녕하세요 아침의 목상 시간이구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을 찾아갈 때에 광야에서 칼날을 피한 자들이 은혜를 얻었다 그때 나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은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사랑은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다시 너희를 일으켜 세우겠다 너희가 소골을 들고 즐겁게 춤출 것이다 너희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며 그것을 심은 자가 그 과일을 먹을 것이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자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고 외칠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쁨으로 노래하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위해 외쳐라 너희는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다 구출하셨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니 소경과 절뚝바리와 임산부하에 해산할 여인들과 함께 그들이 큰 민족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돌아올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이오 나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평탄한 시내가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나의 장남이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해안지역에 전파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흩트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강한 자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그들은 돌아와 시온산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며 나의 선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물을 댄 동산 같아서 다시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때 처녀들이 춤을 추고 기뻐할 것이며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슬픔이 변할 기쁨이 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 대신 기쁨을 주겠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며 내 백성들을 나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너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어라 네 일이 보상받을 것이며 네 자식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니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에브라임이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나를 징계하심으로 내가 길들지 않은 송아지처럼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를 떠난 후에 곧 뉘우쳤고 깨달은 후에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지은 죄로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가끔 그를 꾸짖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그리워하게 되니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에 도로 표지판을 세우고 안내판을 세워라 그래서 네가 가는 길을 눈여겨보았다가 돌아오느라 내 성으로 돌아오느라 신실치 못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들었다고 보호하는 것은 아주 색다른 일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이 이걸 잘 표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근심 대신 기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게 우리에게는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런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보기에 나의 시기에 내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과 하나님의 일하심 사이에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첫 번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시기에 그 회복이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이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거고 그 회복을 내가 주권자로 행할 거야라고 하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어떤 선함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그분이 주권자 되심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그분의 방식으로 선함을 행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끝까지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어렵거든요 그때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친하게 지낼 때 성령님을 인정할 때 성령님에게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더 나아가서 그냥 성령님하고 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실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권자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선하심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겉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기서 예레미야 31장이 나오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슬픔이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얘기 그대로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적 역사로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때로는 그게 믿겨지지 않거든요 때로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농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